안녕하세요. 여주와 희망 나종천입니다. 여주와 희망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여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서 만든 그런 합창단이고요. 지난 10년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연습하면서 여러 곳의 지역의 행사라든지 불유 시설이라든지 그 밖의 전기 연주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공연을 해왔고요. 그래서 장애인들에게와 비장애인들에게 모두 하나 되는 희망을 나누는 꿈을 나누는 그런 합창단으로 앞으로도 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저는 지휘자 함석헌이고요. 벌써 횟수로 한 2년 넘게 여주와 희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어렵고 또 힘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주는 커다란 희망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. 여주와 희망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기억해주시면 저희 여주와 희망 합창단은요. 지체장애인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아까 대표님처럼 1급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또 정상인도 계시는데 또 연로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화함으로 또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합창단입니다.